네. 본문 5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졸리시죠? 5번에는 또 새로운 사람 한 명 나오면서 그 사람한테서 뭘 배울 것인가. 이번에는 하와 아프지나는 사람. 제목 중요한 거 있어요. Keeping Hope Alive. 힙을 O형식으로 쓰는데 이런 건 좀 복잡하지만, 목적과 목적격 구호자. 힙은 목적격 구호자의 형용서 쓰는 얘기잖아. 희망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희망을 유지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막 바꿨는데 그 와중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얘기인 것 같아. 해봅니다. 나는 믿어. 어, 중요하다. Love in the world. 당연히 전체 용자는 I believe 인데서 이 배절 안에 주어를 표시한 거에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 O를 경사로 쓰면 빚을 지다. 라는 뜻이야. 한 방에 O are that. 빚을 진다고 믿어. To those who are not so fortunate. 이렇게 되겠네요. 운이 좋지 않은, those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 자체가 그것들,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빚을 진다고 믿어요. 뭐냐면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 나를 운이 좋은 거라고요. 되게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었어. 어쩌고.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 안 좋은 사람, 난 운 좋은 사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태어난 거가 운 좋게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한테 막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야.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좀 더. By this. 이것에 의해서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의미하는데. People like me. 여기 중요한데. 나 같은 사람들. 잘 봐야 돼요. Who are lucky enough to receive a good education. 겉마, 겉마로 들어온 부분은 해석만 하는 건가? 잘 봐야 돼. Enough good, 그냥 많지 뭐죠? 좋은 교육을 받은 만큼 운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Have a loving parent.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Live in a relatively safe country.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세 개를 다 후 안쪽으로, 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를 다 수식하는 예로 만들고. 잘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 접, 주동. People like you are. Ought to get out into the world. 세상으로 Ought는 해야 한다는. Ought, 주부 정서. Hard to랑 똑같아요. Hard to랑 똑같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actively helped.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The poor and sick. 더 높으면 사람들이 되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의미한다. 이렇게요. 다시. 내가 주어 동사이 없어. 컨드 뭐야? 학소식. 어떻게 알아요? 컨마컨. 이렇게. Dr. How are you? Free her son. Her son. 누가 왔죠? 그녀 자신이. To be, 외웠나? Love was a love. Love was a love. Women on action. 행동하는 여성임을 증명하였습니다. When she passed up the life. Passed up을 한번 해석해야 거절하다. 안 할게요. 이렇게. Life of luxury. 사치스러운 사람. 고화롭는 삶을 거절했을 때. To have to the ill. 와주기 위해. 아픈 사람들. Dispossessed. Because. Possessed가 소유화하라. Dispossessed가 되니까. 뭔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압힌 사람들. In her country. 그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되게. 호화롭게 살 수 있었어. 근데 그거를. 달성. 고전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산거에요. 그러니까. 운좋은. 운좋게 태어난 사람. 가진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삶을. 직접 실천한 사람이야. 1983년에. Somalia's government to last. Somalia 정부가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은. Was running. Run은. 달리다가 아닙니다. 달리기 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운영하다. 라는 뜻이죠. Successful medical clinic. 성공적인. Medical clinic. 뭐. 의료 진료하는. 이런 거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 편출 스킬. 할 편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지경이. 그냥. 수도. 아저씨. 모가비시라는. 수도에서. 수도의 방안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 살고 있었다. 운영도. We can. 설치할 수 있었어. And living. 그냥ire are. 살 수 있었어 . Would have living. 공격적으로 오war feliz. 너무 모난 아는데. 해외 가서. 뭔가. 결정을 해서 혈액을 잘 살 수 있었는데 She designed to stay, 머물기로 결정을 했고요. Make a difference, 병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죠? 그녀가 설립하였습니다. A hospital and a refuge. Refuge, 피난처럼, on her hand's land. 그래서 가족의 땅, 자기 가족 땅이네요. 자기 땅에다가 병원도 한 번 세우고 난민들 도망을 수 있는 피난체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에 바로 넘어갑니다.